솔직히 내가 멋있니? 김지영입니다 교육적 영상입니다 끝까지 제대로 들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갈 거예요 일단 이것과 관련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전에 제 캐스트 영상에서 제가 현장 친구들에게는 꽤 많이 얘기했었는데 어떤 친구가 밑에 선생님 누구누구 닮았어요 닮았어요 이렇게 댓글들을 많이 쳤잖아요 여러분들이 우영우 변호사의 누구 닮았어요 강기영 배우 닮았어요 요즘 넷플릭스에 나오시던데요 영화 출연하시던데 그래 그중에 제가 한번 이건 뭐야 라고 생각했던게 어떤 친구가 쌤 청나라에 이거 이거 뭐 시작부터 사람 기분 상하죠 자 청나라에 그 예전에 그 마지막 황제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등장하는 인물 중에 쌤 청나라에 푸의 황제 닮으셨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댓글을 보고요 청나라까지에서 기분이 안 좋아지다가 푸의 황제를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뭐 그러나 보다라고 했다가 어느 날 좀 제가 궁금해가지고 네이버에 쳐봤거든요 야 자 야 지금 제가 해설 강의하고 있다가 아니 자 이 친구 지금 보고 있나 모르겠네 야 야 자 푸의 황제 처보니 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여기저기 러셀 학원 다니면서 막 여기저기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어이 어이 진짜 어이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야 그 이유로 밑에 댓글에 뭐 푸의 황제 김지영 푸의 영어 김지영 푸의 영어 김지영 하하 고맙다 그러니까 내년 저는 뭐가 하나씩 생기네요 뭐 하여튼 마귀 뭐 뭐 뭐 뭐 뭐 뭐 이번엔 푸의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황제라고 하셨으니까 네 근데 더 충격적인 거 뭐냐 아니 이 얘기를 제가 좀 이렇게 러셀 조금 몇 명한테 하고 다니는 것 뿐이거든 그리고 밑에 댓글 정도 달린 것 뿐인데 아까 봤니 역시 여러분들 이미지 검색 들어가니까 야 여기 김지영이 왜 뜨는 건데 이게 왜 뜨는 거야 지금 여기 내 이름이 왜 있어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동안에 제가 여기서 이게 뭐지 그럼 나는 그래서 내가 눌러봤거든 야 김지영 우리 눌렀어 푸의 왕지 푸의 왕지 푸의 왕지 푸의 왕지 푸의 왕지 야 근데 밑에 내 사진은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 아무데도 안 나와 아무데도 푸의 왕지가 무슨 행동을 한 거야 지금 여러분들 고마운데 야 이거 나 이거 뭐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질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아 여기서 제가 한번 좀 충격을 받았었죠 아 너네 진짜 힘이 대단하구나 내가 진짜 감사하면서도 약간 좀 충격적이었었던 거 자 이거는 이제 그냥 웃으면서 하는 얘기였고 고맙다 고맙다 아 나 진짜 그래서 요즘엔 그림이 자꾸 그런 게 들어오고 있다니까 자 다시 원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푸의 왕지인 내가 멋있어 어? 이거 말하는 건 아니고 자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서 끄지 마세요 잘 보세요 제가 이 제목을 썼던 이유가 뭐였냐면 요즘에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무슨 공부를 하고 있냐 멋있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니 시기가 시기인지라서 뭐 시험도 얼마 안 남았고 다들 멋있는 공부를 하고 있다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멋있는 공부라는 건 뭐냐면 빈 칸 졸라 멋있죠 난이도 막 20%짜리 30%짜리 쫙쫙 소재 길이 소재 길이 관계 쫙 재진술 쫙 잡아가지고 멋있죠 아 순서 삽입 난이도 있는 문제들 위주로 쫙쫙 멋있게 풀어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나 너 내가 내가 지금 멋있는 사람인가 자연스럽게 넘어왔다 아니 스스로 생각해보라고 나는 멋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인가 제가 저도 현장에서 한창 이런 수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파이널 시즌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어느 뭘 가정을 했었을 때 해도 된다는 거냐면 연초부터 제 수업으로 따지면 가장 중요했었던 글 읽기의 기반을 다져주는 수업 올인원과 V 단어죠 그리고 V 유형 독해요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얘기가 잘 통하고 척하면 척하고 나올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공통 common base라고 하는 녀석이 좀 돼 있으면 그러면은 아 이제는 야 어차피 우리가 어느 정도 나니까 멋있게 공부하면서 뭐 맞추고 때로는 조금 틀려도 뭐 이렇게 그래도 돼 왜냐면 여기는 멋있는 단장 디테일을 단장해야 되는 때가 맞으니까 그런 문제가 맞고 시기도 그렇기는 해요 근데 제가 항상 많이 말씀드린 게 뭔지 아니? 시기보다 중요한 게 뭐지? 실력이야 여러분들은 스스로 지금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넌 멋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맞냐고 멋있는 시기가 아니고 그래서 말씀드려요 양심이 손을 얹고 얘기합시다 모두가 이제 실모를 풀고 있고 파이널을 향해 가는 이 과정 속에서 네가 만약에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되는 멋 없는 공부 아니 좀 더 그냥 세게 얘기할게 속옷은 입어야 될 거 아니야 받쳐 입는 티는 입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셔츠를 입건 정장을 입건 양말은 신어야 될 거 아니냐고 안경은 껴야 될 거 아니냐고 안경도 끼지 않고 뭐 어떻게 수업 들을 거야 화낸 거 아닙니다 그게 영어 공부에서는 뭐예요? 멋 없는 공부가 영어 공부에서는 뭐예요? 여러분들 해석이에요 자 결국 오늘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 멋있는 사람 맞아요? 멋 없으면 근데 좀 어때요? 멋 없으면 멋있는 단계로 가기 위해서 뭐 빤스 입고 어? 메리야스 입고 티 입고 시계 차고 안경 끼고 양말 신고 그리고 멋있는 옷에 빈칸 순서 삽입을 입으셔야죠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아무리 내 눈앞에 얼마 남지 않는 시험이 있다라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입어야 될 옷이 해석이라면 단어와 문장 해석이라면 지금부터 다시 글로 돌아가세요 이제 돌아갈 수 있는 시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직 돌아가도 괜찮아요 아직 돌아가도 괜찮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저 제 개인 모의고사 지금 부인 모의고사 시즌2 수업을 하다가 계속 내 내면으로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얘네들이 근데 이 정도 해석은 되고 나서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과연 얘네들이 이게 된 상태가 맞는 걸까? 계속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막 혼자서 아까 강의 촬영하면서 이렇게 적었어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해야겠다 적게 되더라고 방금 적은 거거든 여기서 추천 하나 드립니다 지금 제가 볼 때 구문적 해석을 위한 구문 공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두부정사, 형용사정용법, 가정법 이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물 흐르듯이 내가 줄거리가 이해가 되는지에 대한 그냥 이해적 해석이에요 이해적 해석이에요 아니 이런 거 말고요 제가 최근에 너무 고마운 분 중에 하나 오늘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최근 수강평 중에 제목을 꼭 봐주세요 뭐 이렇게 했던 수강평 중에 제 V 구문을 지금 들어서 나온 수강평이 하나 있더라고 엄청 많이 썼는데 내가 그거 읽고선 아 맞아, 맞아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 너네도 기회 있으면 한번 그 수강평 한번 가보세요 이 스토리가 나와 있어요, 스토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하는 사람이 아니죠?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지문이 딱 이렇게 있으면 지문 제일 위에 투 부정사 뭐 이렇게 써있는 걸 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 문법식 구문으로 봤었을 때 투 부정사 딱 이렇게 박혀있고 타이틀로 박혀있고 투 부정사, 투 부정사, 투 부정사 이런 문장들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박혀있고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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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d, ppb 우리는 지문을 어떻게 보죠? 이런 문장 나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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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덤한 상황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흘러들어가야 돼요 그 해석의 연습을 하시라고 그래서 문법적 구문이 아닌 해석에서의 내용을 비교할 수 있는 수업이나 구문 수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도 지금 막 이렇게 아, 투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은 이런 거군 이렇게 이런 구문적 해석 공부 말고 네가 어떤 문장을 하나를 쭉 네 나름대로 해석한 다음에 퍼스 버튼 딱 플레이 딱 시키고 그 문장 딱 듣고 음, 나랑 똑같군 자, 퍼스 버튼도 누르고 네가 한 문장 해석한 다음에 또 누르고 음, 똑같군 이런 식으로 1대1 대응이 수업에서 강사분들이 얘기하는 해석과 잘 맞아 떨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수업을 들으시라고 그리고 그건 수업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가 혼자 공부하는 걸 1대1로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거잖아 혼자 공부하는 건데 옆에서 잘했다 잘못했다를 말해주는 거니까 지금은 그때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부탁드려요 남들이 멋있는 공부한다고 치고 나갈 때 여러분들은 스스로 내가 멋있는 사람인가 그게 아니다라고 빨리 판단이 된다면 그러면 다시 돌아가도 괜찮아요 부탁드립니다 멋 없어도 괜찮아 챙겨 입으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수능장에 모두가 정장의 모습으로 수능장에서 시험 보고 모두가 다 승리하기를 좀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능 볼 때까지 김정혜였습니다